필리핀에서 고홀이라고 시골로 들어온 거예요 쟤는 삑삑이 일상인가봐 이제 이친짓고 하는 건 차를 끌고 집에 가자고 하는 건 무료 셔틀이야 애초에 에어컨이라는 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창문이 흘려있는 걸 보면 날씨는 좋다 볶음면, 카레, 소세지 대단한 조식인데요 뭔가 정겹다 사실 비행기 타고 빙글빙글 졸여다가 경기도에 내린거지 다산 비춰야 돼 카레인데요 오히려 소세지가 밍밍하게 느끼렸던 거 여기 짜서 못먹겠으면 다 수박 가봐야 돼 여기 셰프의 특별한 메뉴가 왔네 계란 맛이야 초등학생 때 유스호스타일에서 밥먹던 거 같기도 하고 맞아? 이거 맞잖아 짜잔 입에 머금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짭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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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아웃 화목에 베드에서 사야되겠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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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자동으로 다소곳해지네 여기는 환전하러 왔구요 지금 온갖 호객군들이 뭔가를 팔아보려고 계속 자기가 바닥에서 주스는 걸 막 팔려고 하하하 저기서 아주 맛있는 푸년냄새가 나고 있어 닭고기만 해 지금 뭐 적는거야 인적상 아우 현재 환율이 달러당 56페소 이만큼 받아야돼 이렇게 돌려봐 안 바뀌네 이제 탐이 눈물처럼 줄줄 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뭐에요? 플레이스북으로 쓴다 그거 그냥 사우스오버코리아 쓰면 돼요 태어나신 곳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너무너무 머리를 풀고 다니는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식스틴 폐소? 노 노 노 아니면은 돈처럼 숨긴 거 같아 다 질러보는 거야? 마 너 위 야바위 하러 왔는데 나머지는 땀으로 돌려주는 거야? 몰라 아닐걸? 안 좋을걸? 그냥 간다 집이었지 환전을 했고요 이제 졸리비라는 데 가서 점심 식사할 겁니다 신호등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러고 이렇게 야리고 있다가 쟤보다 내가 셀 거 같다 라고 할 때 건너는 거야 별안간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한 40 이상 안 밟는 거 같아 언제든지 저 사람이 저렇게 빨개 벗고 펴나올 수 있다 최행님이 저게 왜 빨개 벗겠어? 난 가진 게 없다는 거거든 난 무서운 게 없다 난 잃을 게 없다 이 졸리비가 원래 봉으로 없었어 세부의 본섬이나 가야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생겼다니 관계 무량합니다 진짜 가글바글 하다고 와우 오 땡스 다리를 잡아야 돼 당체를 동양제가 아닌 게 어떤 거는 콜라가 잡고 어떤 건 콜라가 많습니다 아니요 급식에 나올 것 같아서 스파게티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그립다 이제 진짜 딱 그 맛이네 안중 맛이 많이 느껴졌어 옛날에 롯데리아의 명작 이게 뭐야? 이거 승인 파티하나 봐 이 취밥 세트하고 감튀이랑 핫도그 해서 한국돈으로 한 만원 정도? 만페소 아니지? 472페소예요 만원 살짝 넘어요 472페소 약간 의문스러운 디즈니 공주들이지 플라운더 아 그렇네 플라운더가 좀 나이 좀 들었는데 자 이제 밥도 먹었고 자 이제 밥도 먹었겠다 짐 좀 맡기고요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 동네를 둘러볼까 봐요 자 오시죠 인도와 차도의 개념이 별로 나눠져있지가 않아가지고 별안간 차들이 이렇게 귀 옆으로 막쑥 지나가고 얘네는 그래도 되게 정직하게 돈 벌려고 하는 편이야 호객행위를 좀 하긴 하지만 찔러보고 아니면 안다 아 이게 사람 길이 아니었어? 그냥 가는 거야 정신줄 놓고 있으면 진짜 치워 차에 치워 헤난알로나 호텔에 왔습니다 야 이게 진짜 야자수지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막 야 필리핀 같다고 베트남 같다고 진짜로 왔네 저희 지금 체크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1백 1백 2백 1백 원래는 2백을 아는 거예요 2백 3 3 핸넘버를 알아요 와이파이를 잘하는데 그러네 아무도 안 서있네 내가 물어봐봐 내가 안다었네 죄송합니다, 제 방번호를 배정해주세요. 지금 지금 방번호를 배정해주세요. 지금 방번호를 배정해주세요. 방번호를 배정해주세요. 3시에 돌아오면 그때 방번호를 배정해준다고 합니다. 해변으로 가는거야 지금? 해변으로 해서 알로나 시내로 읍내로 갈거야. 좋습니다. 제 팔 잡으시면 끈적거리실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나. 남편이랑 여기로 오다니. 남편이랑 올 줄 몰랐는데. 오늘 날씨 진짜 죽인다. 오빠, 여기 이게 동남아야. 갑자기 계속 신나겠지? 바로? 웰컴. 더 홀. 바닷물에도 들어갔다가. 수영장에도 들어갔다가. 바닷물에도 들어갔다가. 오오오오오옹. 오오오옹. 시원해. 시원해? 나도 잠깐 들어가 봐야겠다. 오오오오옹. 오오오오옹. 어, 막 서로 따주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그렇네. 아닌 거 같아. 흰머리, 흰머리 빼주기도 있나봐. 여기서, 여기서 마사지 않나? 여기서 벌거벗고 눕는다? 아, 그래? 어. 일단 밤에 봐봐라. 사람들이 막 벌거벗고 막 눕어있다. 까고 막. 이불이 막 뽀로로 이불도 있고 그런 거 같아. 와우. 여기 도네이션 하래. 팁 달래, 팁. 저기, 저기 쟤가 있으네. 여기, 선생님. 얘야. 얘. 이렇게 다 속옷 할 일인가? 계속 이 보여주면서 왔습니다. 어떻게 됐습니까? 햇살 마자 다 먹었습니다. 조금 군인 같아요. 베트남 군인 같으니까. 망고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저 남자가 나가서 해보겠습니다. 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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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.